아 더워 이 방은 조명이 빵빵해서 너무 더워요 제가 조명 끈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? 제가 방송에서 보여준 적 있나요 혹시? 저희 방송 여기가 방송하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 요거에 맞게 조명을 맞춰놨어요 이거 끈 거 제가 보여준 적 있어요? 옛날엔 조명 없었죠 없었는데 제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 이사를 갔는데 형광등이 형광등이 내 방송하는 요 자리 요 뒤에 뒤에 있는 거야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있으면은 얼굴이 너무 까맣게 나오는 거야 이게 얼굴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칙칙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잘 보이게 해야겠다 하면서 스탠드를 그냥 하나 켜고서 시작했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조명빨을 알게 된 거지 없으면 안 되겠다를 알게 된 거지 없어도 이뻐요 봐봐요 없어도 이쁜지 없어도 이쁜지 봐줘요 아 얼굴 작아 보여 나? 나 얼굴 작아 보여? 조명을 왜 켜는지 알겠죠? 아 좀 슬림해 보여? 그건 좀 까매가지고 그렇게 보이나 봐 이렇게 좀 까맣게 돼가지고 근데 그런 상태로 방송을 하면은요 안 돼 화질도 안 좋아 보이고 눈 나빠지지 않아요 조명 때문에 네 제가요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고서 눈이 엄청 나빠졌어요 원래 양쪽 다 2.0, 2.0이었어요 내가 21살 때까지만 해도 근데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 제가 0.4 그 정도 하거든요 눈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오프라인